아 이거 너무 힘들어 두 번째 팀 진짜 힘들더라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진짜 웃겨요 먹어봐 아니 한 번 봐 봐 오늘 커플 마음에 드십니까? 좋습니다 어떻습니까? 네 좋아요 왠지 느낌이 옛날에 아이들 운동이 끝나고 부모님들 운동이 했잖아요 진짜 그래 부모님들 그때 약간 비슷하던데 오늘 저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둘 셋 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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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자동차 가자 자동차 가자 준비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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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끌려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잘 어울린다고 침착해 너무 침착해 꼬였어 꼬였어 어떻게 해 아 짧게 잡는구나 너무 짧은데요 근데 저 잡는데 시간을 다 보시래 시작 너무 신중해 너무 신중해 너무 신중해 너무 신중해 에이 에이 너무 신중해 너무 신중해 하나 둘 너무 짧게 했다 진지 진지 커플 몰라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 하나 아 생각이 너무 제각각이야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아 아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하나 하나 아 정말 어떻게 해 방금 정열이 형을 봤어 승구리 방금 승구리 한담을 봤어 승구리 한담을 봤어 승구리 한담을 봤어 승구리 한담을 봤대 아 이거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슬픈 줄넘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슬픈 줄넘기는 처음이야 너무 슬퍼 나 웃을게 뒷모습이 더 웃을게 뒷모습이 더 웃을게 아 선생님 연습으로 말고 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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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한 다음에 그런 식이야 하나 하나 둘 셋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 그냥 하나로 해 주죠 하나로 해 주죠 너무 슬퍼서 안 되겠어 죄송한데 죄송한데 예 그냥 가세요 하나 그냥 가세요 됐어요 알겠으니까 그냥 가세요 예 예 예 예 제가 제가 번호로 돌아가서 해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알겠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